자 오늘도 새로운 빌드 가지고 왔는데 내가 원래 갈아올렸었잖아 가라 빌드는 한 방에 터뜨리기보다는 휴견재로 서서히 죽이는 느낌이거든 이게 안 통하는 게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할 빌드는 선균열 바러스 원래 AP 바러스는 레셔를 먼저 올리잖아 이게 딜이 세긴 한데 몸이 약해서 요네나 오로라 같은 애들한테 갈가먹히다가 그대로 라인전 터지거든 레셔 대신 균열을 먼저 올려서 체력이랑 피흡을 미리 땡겨오는 거야 이번 시즌에 버프도 먹었으니까 피흡도 쓸만할 거야 막상 써봤는데 벌르면 벨트도 괜찮거든 일단 균열부터 가보자 자 자 나인 좀 땡겨야겠는데? 파직스가 오면 참 좋을텐데 아 피했어야 됐네 진짜 오 책을 올려서 퀴가 많이 약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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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김에 열매하나 먹고 진짜 나한테 오나? 뻔하다 뻔해 또 보고 있네 오리아나 안 빠지는 거 봐 대놓고 궁 맞으면 녹아버리지 오리아나는 천하니 라인 받아 먹자 야 궁 돌면 플러스 쓰면서 잡자 아야 아 까비 텔 타고 오자 저 서포트 올라온 건데 많이 비볐다? 저 더블킬 저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다 냈습니다 불 뺏고 그 다음은 선거 뺏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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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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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gible 아홍이 났는데? 아홍이 났는데? 며옥이 벌써 돌았어? 망했네? 와아 아 탈진 아니 왜 궁 어플 때 잡아 냈다 궁 어플 탑이 맞게 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타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맞추냈습니다 궁 어플 탑이 맞추냈습니다 궁 어플 탑이 맞추냈습니다 어플 탑이 맞추냈습니다 공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맞추냈습니다 도둑이 맞추냈습니다 도둑이 맞추냈습니다 도둑이 맞추냈습니다 공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둑이 맞추냈습니다 힝힝힝 아리 뭐니아 아 바로 너무 맛있고 그냥 한방 이게 바로 쓰잖아 지지 이거지 아 이 맛에 AP 바로 써야지 카르마 안방에 터뜨리니까 속이 시원하다 감사합니다